자유총연맹 정치 중립 정관 삭제는 윤 대통령 뜻 박승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총연맹이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에서 정치 중립 의무 정관 삭제뿐 아니라 보수 극우 인사 중심의 조직 확장 등 총선을 대비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다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자유총연맹의 관권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에 추가된 조항이었다 당시 정치 중립위원회 설치 조항도 추가됐다 2016년 4월 총선 동원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려진 조치였다 그런데 4일 경향신문은 지난 3월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 14일 BJ툴이라는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해 강석호 총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오시자마자 3개월 만에 정치중립위원회라는 것을 정관을 변경해서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장 사무부총장은 좌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유총연맹을 망치기 위해 어떤 우파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정치중립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라면서 정치중립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성명도 발표할 수 있고 모여서 시위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조항이 정관에서 삭제된 이후 자유총연맹은 현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월부터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했다 한 일관객에선 종북주사파 실체 광우병 그리고 후쿠시마 선동 괴담 등의 주제로 토론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던 장 사무부총장은 마지막 부분에 울먹이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 국민밖에 없다면서 여러분도 끝까지 동참해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마음껏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 간부가 총선에서 여당 지원을 공개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강석호 총재는 경향신문과 mbc와의 인터뷰에서 장철호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강 총재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어떤 뜻에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전혀 그런 지시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총선 관련 언급에 대해 강 총재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 장 부총장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또는 그 임직원이 선거운동에 나서면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자유총연맹은 대표자와 임직원 구성원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정부 등으로부터 연간 138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그러나 회원수가 300만 명이 넘고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세력 지원에 나서는 거 다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자유총연맹의 총선 개입 또는 보수 세력 확장 의도는 보수 유튜버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수경 대한민국 회복연합 조직위원장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이주천TV에 출연해 정말 반가웠던 게 자유총연맹을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과 함께해서 보수들을 연합하도록 그걸 진행을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유총연맹으로부터 국민소통 회복분과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당시 조 위원장은 진행자가 우리 총장님한테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에는 자문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총선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강 총재는 문제는 내년에 큰 극이 아니습니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니까 라고 말했다 내년에 큰 극에는 총선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은 총선 의석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강 총재에게 이 내용에 대해 묻자 그는 내년에 큰 그것은 총선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70주년이고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석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자문위원들은 각자 총선 전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민구 자문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장성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면서 어차피 승부는 중도에서 얼만큼 더 끌어오냐의 승부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자바라 대표는 특정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또 극우 보수 인사를 포함한 자문위원 500여 명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나서고 있어 총선 때 비용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